빨간색은 색상 중 가장 강렬하고 감정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는 색상 중 하나입니다. 꿈에서 빨간색이 등장하는 것은 감정, 에너지, 위험, 열정 등 다양한 심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으며 꿈의 맥락에 따라 그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빨간색 꿈의 의미를 탐구하고 꿈의 몽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은 일반적으로 강렬한 감정을 상징합니다. 이는 사랑, 분노, 열정 혹은 위험을 포함할 수 있으며 꿈속에서 빨간색이 강조되면 그 감정이 꿈꾸는 이의 심리상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간색은 에너지와 역동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빨간색이 두드러지면 꿈꾸는 이가 현재 활력이 넘치거나 어떤 목표를 향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위험이나 경고의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빨간색이 부정적인 맥락으로 나타날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무언가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또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열정과 욕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속의 빨간색은 꿈꾸는 이가 어떤 목표나 욕망에 대한 강한 열정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등장하는 꿈의 해석은 꿈의 맥락과 빨간색이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빨간색이 등장하는 꿈의 구체적인 해석입니다. 빨간색 물체나 장소가 꿈에 등장할 때, 그 물체나 장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속의 인물이 빨간색을 입고 있거나 빨간색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 그 인물의 역할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나타나는 꿈에서 그 감정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꿈속의 빨간색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꿈꾸는 이의 현재 감정 상태를 반영합니다. 빨간색은 여러 문화와 전통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빨간색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례 아이시는 꿈속에서 빨간색으로 가득 찬 방에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아이시가 현재의 생활에서 강한 감정적 반응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감정적인 폭발이나 스트레스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방은 감정의 강렬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례 제이시는 꿈속에서 빨간색 꽃을 발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제이시가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빨간색 꽃은 이러한 변화를 향한 열정과 기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례 케이시는 꿈속에서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케이시가 현재의 상황에서 잠재적인 위험이나 문제가 있음을 경고받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빨간색 경고등은 이러한 위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례 엘씨는 꿈속에서 빨간색으로 장식된 로맨틱한 저녁을 경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엘씨가 사랑이나 열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빨간색 장식은 이러한 감정의 강렬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빨간색이 등장하는 꿈은 강렬한 감정, 에너지, 위험, 열정 등을 상징하며, 꿈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빨간색의 의미는 꿈속에서의 사용방식과 그에 따른 감정적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꿈꾸는 이에 내면적 상태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속의 빨간색은 꿈꾸는 이가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나 문제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꿈의 맥락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빨간색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통찰과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곡에서 빨간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본 꿈 정치에 임무를 하게 되거나, 공직을 맡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나서고, 그로 인해 명예를 얻게 될 짐조 까치가 빨간 열매를 물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혼사 문제가 들어온다. 친구나 애인이 찾아온다. 정보, 소식, 행제, 재물, 돈, 물품 등의 대단히 좋은 길조이다. 대추나무에 빨간 대추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꿈 아들을 낳음 모래밭에서 빨간 진주알을 줍는 꿈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예술작품 전시회에 참석하여 멋진 감상을 하게 된다. 희귀한 문서, 자격증, 학위상장, 분장 등을 받는다.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몸에 빨간 빛이 나는 꿈 근심거리가 생긴다. 여성은 주위에 중상모략이나 구설하는 자들이 있으니 주변을 단속한다. 무덤의 한 곳에서 빨간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본 꿈 은행, 융저 등을 통해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거나 종교 등의 힘으로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게 될 짐조 발바닥에 빨간 물감이나 남이 흘린 피가 묻어있는 꿈 남이 자신의 일자리를 뺏어가거나 사업에 심한 간섭을 받게 됨 붉은 관복을 입는 꿈 신분이 고귀해지고 부여운 장식의 옷을 입으면 열광적인 일에 관계한다. 빨간 고추 꿈 빨간 고추를 널어놓는 꿈은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의 꿈 붉은 고추는 여자아이가 태어날 태몽 빨간 고추 그것도 탐스럽고 큰 고추를 땅에서 쏙 뽑아낸 꿈 아들을 낳을 꿈 빨간 부두를 싣는 꿈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게 되는 꿈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혼 운도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보는 꿈 심신의 피로로 얼마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거나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소외당한다. 빨간 나비가 사람의 어깨에 앉아 날개짓을 하는 꿈 승진하여 입신 출세하게 된다. 입학,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성공 등의 길조이다. 빨간 나비를 보는 꿈 공직이나 정치, 사무직과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된다. 빨간 돼지가 마당 앞에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어떤 종교의식 행사에 참여하거나 집안의 안택고사를 지낸다. 재물, 행제, 먹거리가 생긴다. 빨간 뱀이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꿈 몸에 질병이 생겨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나태, 자궁질환, 위장병 등의 질병이 생긴다. 빨간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모래밭을 걸어가는 꿈 불타는 정혈 속에 무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유혹을 한다. 빨간 손수건을 쥐고 손짓을 하는 꿈 천만이 길을 떠나가도 알찬 사랑은 식지 않고 이른 아침 새벽녘기 밝은 태양은 힘차게 속부친다. 고무줄 사랑, 깊은 소식, 정보 등이 있다. 빨간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멋을 한껏 부리는 꿈 친구나 애인에게 사랑을 받거나 질병이 들어온다. 현대적이고 추감각적인 예술의 진수와 멋을 맛보게 된다. 봄빛의 바람 따라 사람 따라 힘을 찾아간다. 위식, 예식, 모임, 파티 등이 있다. 빨간 실뱀이 치마 폭으로 들어온 꿈 가냄프고 아름다운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될 짐초 빨간 약을 먹고 목과 뱃속이 뜨겁고 화끈거리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실제로 유행성 질환과 음식관계로 맹독한 질병을 얻어 고생을 하게 된다. 빨간 옷에 관한 꿈 신분의 존귀, 모함의 빠짐, 흥분, 싸움, 상해, 사망 등과 관계한다.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꿈 친구들과 헤어지거나 다툴 일이 생기게 될 암시가 있는 꿈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거나 함께 있는 꿈 현실에서 실제 그 상대방과 시비나 싸움이 생기거나 주변에서 다툼이 있음 빨간 의복 꿈 신분의 귀향 또는 모함에 빠질 일, 흥분, 싸움, 상해, 사망 등과 관계한다. 빨간 줄이 그어진 문서를 받은 꿈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나 반대로 남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될 짐초 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상당히 큰 이익이 생긴다. 빨간색 와일 열매를 마음껏 따먹는 꿈 평소에 월하던 어떤 중요한 목적을 달성시키는 쾌고가 있게 되고 소유물이나 소유권이 증대되며 연인이 생기는 즐거움을 얻는다. 빨간색 나비가 산 계곡을 날아다니는 꿈 장차태아가 고위관리로서 권세를 누리게 된다. 빨간색 열매를 따먹는 꿈 평소에 월하던 물건을 소유할 짐조의 꿈 빨간색 옷을 입고 콧밭을 거내며 사색에 잠기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정열의 불타는 사랑하는 마음을 씌워 노래를 통해 먹과 낭만을 음미하게 된다. 젊은이의 꿈과 이술, 감상, 구경, 데이트, 쇼핑 등을 하게 된다. 빨간색 옷을 입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꿈 집안 식구들이나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일이 발생되며 화재나 유혈의 액화가 발생하게 된다. 집안 내부나 벽을 빨간색으로 칠했거나 빨간 꽃이 만발에 피었다든지 빨간 천이나 빨래가 잔뜩 펼쳐져 있는 것도 역시에 화재의 위험과 유혈의 사고 등 굳은 일에 부딪히게 된다. 빨간색과 관련된 꿈 빨간색은 연애 감정, 성적인 흥분, 질투, 주모, 정열, 공격적인 것, 일편단심, 자존심 등을 상징한다. 예지적 꿈으로서 위험, 사고, 돌발적인 재해 등을 암시하고 우행으로서 남주, 여름, 열, 지배력, 진지적인 기상을 상징한다. 빨간색에 관한 꿈 정열, 충성심, 정조관, 연정, 공격심, 난폭함 등의 뜻이다. 빨간 옷을 입은 꿈 본인이 꿈 속에서 빨간 옷을 입었고 빨간 옷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 이는 길몽에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꿈 해몽상 빨간색은 높은 지우와 금전운을 상징합니다. 예로부터 빨간색 옷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었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운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재물이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계곡에서 빨간 나비가 날아다니는 꿈 정치에 입문하거나 공직을 맡는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서서 그로부터 명예를 얻게 되거나 그런 자녀를 출산하게 됨 상대방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꿈 상대방과 시비나 싸움이 생기게 된다. 새빨간 뱀 치마 속으로 들어온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건강하고 정열적인 아이를 얻는다. 샌드위치 속을 빨간 것으로 만드는 꿈 대개는 성적인 의미가 크다. 이성에게 자신을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정성들여 예쁘게 매만지는 것은 화장을 하여 자신의 몸을 가꾸려는 심리를 나타낸다. 아주 빨간 옷을 입고 집으로 들어간 꿈 화제의 주의하라는 암시 영장의 빨간 줄이 그어진 것을 받아본 꿈 어떤 작품의 당선 통지서나 다른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옆에 있는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꿈 상대방과 시비가 엇갈려 마음이 불쾌해진다. 자기의 코에 빨간 점이 있으는 꿈 자존심이나 인기가 높아져 남의 이목을 끌거나 어떤 일에 성공하여 남에게 존경을 받는다. 침대 카바 위에 빨간 장미꽃 한 송이가 있는 꿈 여성은 생리한 성으로 월경을 하고 남성은 달콤한 꿈을 꾼다. 태극 기쁨 같은 빨간 열매 세 개를 가져온 꿈 아들 삼형제를 가질 꿈이다. 파란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밭에서 빨간 고추를 따는 꿈 아들을 낳음 하늘이 어둡고 새빨간 핏빛이 도는 꿈 좋지 않은 큰 사고를 예시하는 흉몸이다. 국가나 사회 혹은 가장의 신상에 변고가 생길 수 있다. 국가에는 혁명이나 적의 침입 혹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대형 사고 등 기상사태가 일어날 징조이다. 하얀 수석면에 빨간 꽃이 핀 꽃무늬가 곱게 보이는 꿈 멋진 예술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여 대상과 상품을 받게 된다. 지성이 숨을 쉬는 예술의 공간이나 문화의 공간에서 멋진 색깔로 눈요기를 한다. 화려하게 꽃이 핀 공간 속에서 멋지고 알찬 사랑을 지혜로 낳는다. 한 개뿐인 빨간 과일을 따 먹는 꿈 여자를 만나거나 꽃이에 합격한다.